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독점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독점기업인지 아닌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기업이 정말 독점기업인지 아니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지 이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밀랜드 M. 레레라는 분이고요. 전략 컨설팅 회사 SLC 컨설턴트이자 창립자 그리고 핀테크 스타트어 탁남솔루션의 LLC 창립자입니다. 독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바로 영역과 시간인데요. 우리가 독점을 볼 때는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돼요. 영역에서 독점인지 시간은 또 어떻게 독점하고 있는지 그래서 독점이란 무엇이고 독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독점이 지배하는 영역이 무엇이고 독점기간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소유할 만한 영역입니다. 아까 독점에서 영역과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소유할 만한 영역. 대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여러분 가보시는 거예요. 가보시면 제가 이 사례가 사실 외국 사례였는데 우리나라 친구를 바꿔봤습니다. 간장코너 있죠. 간장코너 가보시면 간장을 만드는 회사가 많다 보니까 쭉 여러 개 나열이 되겠죠. 진열대에.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아마 샘표 간장 아닐까 싶어요. 저도 샘표 간장 잘 알고 있고 마크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샘표 마크가 붙은 간장을 보시면은 이 샘표 마크가 붙은 샘표 간장이 진열대에 어떤 영역에 차지하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일종의 그런 식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샘표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자의 상품 구역에 진열대 공간을 소유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좋은 위치와 좋지 않은 위치가 있겠죠. 샘표 간장 보시면 아마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왜? 잘 나가는 상품입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눈으로 이 상품, 이 브랜드는 어디를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리적 위치도 소유할 만한 영역이 된다고 얘기해요. 메네틴이나 몽골에 있는 코카콜라 가맹점을 가보시면은 코카콜라를 먹고 싶다면은 이 독점 판매사에 가셔야만 코카콜라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뭔가 이 특정 상품을 사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영역의 측면에서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특함도 영역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비틀이나 듀엘 슈보 모두 독특한 디자인 덕에 믿을 만한 이동수단에 기본적 가치를 두는 차량 구매자들에게 독점이나 다름없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딱정볼래 모양 차 보면은 어 저 차 그거네? 알면서 그 차에 대한 인실도 좋고 그런 디자인 덕에 이 차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의 독특함, 제품의 독특함도 역시 영역의 한 형태로서 우리가 독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더러 익스프레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패더러 익스프레스 택배 회사죠. 1973년 창립부터 1982년 이길 포장 배송연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길 배송을 할 때 패덱스로 보낼게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패덱스라는 그 브랜드가 확실하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패덱스로 보낼게, 이길 배송할게가 아니고 패덱스로 보낼게 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 차지할 정도면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패덱스가 얼마나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독점 영역의 또 다른 영역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월마트는 저가 상품 시장을 독점했죠. 언제나 저렴한 가격이라는 구호로 그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반대로 로이스 로이스라는 자동차 브랜드 로이스 로이스라는 자동차는 고가 자동차 시장을 소유하게 됐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다이소 다이소 가면은 무조건 싸다, 가산비에 좋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격으로 이제 독점 영역을 차지한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들, 어떤 서비스와 상품들은 독점을 영역이라는 형태로 독점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형의 독점 대상은 이제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거나 정해진 구체적 특성이 있다기보다는 심리나 감전 상태로 소비자의 생각이나 마음속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형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태의 독점 대상 이것은요. 애플 컴퓨터, 할리 데이비슨, 포르쉐, 그레이트풀 데드와 같이 마음속에서 충성심이 굉장히 높은 브랜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플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플 팬들 줄 서서 애플 제품 사고 모든 내 전자기기를 애플 브랜드 제품으로 맞추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독점에 성공했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이런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유형보다는 무형의 독점 영역이 시장을 침투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형의 독점 영역을 차지한 브랜드들은 그 독점의 힘이랄까요? 파워가 훨씬 더 공고하고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침범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독점의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을 볼 때는요. 충분한 독점 기간인지 아닌지를 보는 건데요. 이 길이는 아주 다양합니다.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 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독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좋은 독점이라는 것입니다. 길면 길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점을 이해하려면 독점 기간에 대한 다음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으면 그 브랜드는 독점 영역을 소유한 이 시간이라는 독점을 성공한 브랜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질문들이냐. 독점 기간의 비결은 무엇인가? 경쟁자들이 그 영역을 두고 경쟁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경쟁자들을 계속 밀어낼 수 있는가? 기업이 그런 자위를 얼마나 오래 차지할 수 있는가? 그 독점 기간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 기간은 늘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브랜드라면 그 회사는 시간적 측면, 그 기간적 측면에서 독점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모방 자체가 어렵거나 그 모방을 위한 투자 규모가 클수록 독점 기간은 오래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요. 혼다의 오디세이는 5년을 독점했고요. 페덱스는 10년을 독점했습니다. 이 모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당연히 그 독점을 지키기가 훨씬 더 쉽고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으니까 독점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독점의 기술에서 독점의 기술 두 번째, 지난 번 첫 번째 소개해드렸죠. 독점의 기술 두 번째, 약점을 강점으로 끌어내라. 그곳에 독점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 말을 끝으로 2번, 우리가 몰랐던 독점의 두 가지 측면을 마무리 짚고 있습니다. 독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뜯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독점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왜 첫 번째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전날 저녁에 주문을 했는데 바로 아침에 도착한 서비스, 뭐 떠오르세요? 여러분, 샛별 배송,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마켓컬리에서 처음 했으니까 그게 인식이 강한 거죠. 우리가 락스라는 용어도, 스카치 테이프라는 용어도, 호치캐스라는 용어도 다 그게 기업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처음으로 그걸 썼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이름들, 다른 이름들을 쓰는 게 아니고 뭐 투명 테이프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스카치 테이프라고 계속 그 이름을 쓰는 이유는 그 회사가 처음에 그 상품들을 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입에 익어버렸으니까 영역에서 독점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첫 번째로 뭔가를 해내는 퍼스트 무버, 퍼스트 무버 기업들이 갖는 경쟁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점 계열 찬데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은요. 이 독점 기업들은 물론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그 뭐 독점을 해내는 데 성공한 기업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서비스나 상품을 처음으로 개발한 그런 기업의 상품명이라든지 인식이 그 독점을 만드는 큰 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점 기업인지 아닌지 찾아보실 때 이 기업이 첫 번째로 만들었나? 이걸 따져보시면 아마 좀 추가적으로 이 기업의 독점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반드시 독점 기업에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의 뭔가 투자 손실이라든지 투자 이익은 투자 손실은 줄이고 투자 이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같이 독점 기술을 함께 읽으면서 독점이라는 속성이 이렇고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걸 함께 느끼면서 우리의 투자 방향에 독점이라는 요소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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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